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루테인 시약처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먹지 말라고 한 거 잘 모르시죠?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루테인, 많이들 드시는 눈 영양제 성분인데요. 2022년 11월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루테인 제품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짠! 지금까지는 세 번째 내용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했었는데 무려 세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내용 흡연자 섭취 시 상의하라는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다루지 않겠고요. 마지막 내용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라는 것도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눈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만큼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된 경우라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용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요. 섭취를 피하라는 말은요. 시약처가 의무적으로 표시를 강제하는 내용들 중에 최고 수준의 주의사항 문구입니다. 이 말은 루테인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해로우니까 먹지마! 이거랑 똑같아요. 시약처는 지금까지 뭐하고 왜 하필 올해 11월 23일부터 이런 주의 문구를 루테인 제품에 꼭 표시하게끔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루테인 지하잔틴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테인 말고 루테인 지하잔틴도 많이 들어보셨죠? 루테인 지하잔틴 제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이미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조심하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루테인에는 그런 주의사항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드려서 이 루테인 지하잔틴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루테인에도 지하잔틴이 들어있거든요?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루테인 속에 들어있는 지하잔틴 함량을 올린 것이 루테인 지하잔틴인데 그래서 굳이 루테인 지하잔틴 드실 필요 없고 일반 루테인만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원료로 만든 것인데 그동안 유독 루테인 지하잔틴에만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루테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 것이고요. 어? 그러면 이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잔틴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먹지 말라는 것이냐?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니까요.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에 대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전문적인 독성 연구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독성 연구 결과가 있었겠죠. 물론 어떤 실험에서는 영유아들한테 먹였더니 급성 위장염이나 기관지 폐렴이 관찰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적은 함량의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에 안전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런 논문들에서 제시한 1일 제공 함량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약처가 정하고 있는 루테인 그리고 루테인 지하잔틴의 함량이 좀 높긴 한데요.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연구 논문에서 그렇게 위험하다? 뭐 그런 내용이 특별히 있지도 않은데 왜 시약처는 그동안 루테인 지하잔틴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조심하라고 했고 왜 이제서야 루테인에도 그런 주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한테 위험하다는 내용이 특별히 있진 않지만 반대로 매우 안전하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약처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을 섭취하고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특성상 가려움, 황달, 간피증, 황반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꽤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한테 나면 안 되겠죠? 물론 섭취를 중단하면 없어지는 증상들이지만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정상인과는 체내 대사가 다른 취약계층이잖아요?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게 100번 맞고요. 시약처의 지침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하잔틴은 안과에서 황반변성을 진단받는 분이나 40대 중반 이후에 먹는 거라고 그 외에는 먹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으니 먹을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루테인, 루테인 지하잔틴이 시력, 안구보호, 눈의 피로회복, 안압감소, 안구건조증, 비문증이 좋다? 전부 개소리입니다. 드실 필요 없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